이게 최고인데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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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한 그녀가 보내달라네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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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하늘 별들아 그녀가는 길에 비춰주길 굿만 하나만 알려주세요 어디에 살고 있을지 몇 년쯤이야 지금의 눈물쯤은 참을 수 있겠죠 시간이 흘러간대도 10년이 지나간대도 그때도 사랑이면 난 어떡합니까 어디서 그녀를 찾아야 할까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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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선 그녀가 멀어져만 가네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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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녀는 눈물을 씻겨 하나만 알려주세요 어디에 살고 있을지 몇 년쯤이야 지금의 눈물쯤은 참을 수 있겠죠 시간이 흘러간대도 10년이 지나간대도 그때도 사랑이면 난 어떡합니까 아 으아 아 꼭 이 켜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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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 전해주세요 그녀와 마주친다면 적어도 한때 그녀의 전부였던 나의 그리움을 그녀도 기억한다면 그녀도 울고 있다면 그리움 하나라도 꼭 남아있다면 내가 갈게요 나 기다려줘 제발 잘했잖아 밖에 사람 없었어? 엄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